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냐 40년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당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애굽당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군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훈련을 하는 시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모여들고 또 나팔 소리를 듣고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 훈련이라 그러면 좀 대단한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극기 훈련 같은 유격 훈련 같은 대단한 훈련을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하면서 제일 마지막 훈련을 듣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듣는 훈련이 진짜 중요한가 생각될 만큼 마지막 최종 훈련 듣는 훈련 듣고 모이고 흩어지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200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해도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겠냐 생각해보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오늘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모여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는 것이 마지막 주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훈련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때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나팔을 불 때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작게 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목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오. 아멘. 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불 때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성막 문 앞에 모여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때는 핑계되거나 미적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몰려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나팔을 하나를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성막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두 개를 불 때는 온 백성들이 다 몰렸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의 나팔을 불게 할 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회막 앞으로 모여서 성막 앞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의 나팔 소리를 소리로 부느냐 두 개의 나팔로 부느냐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로 부르는데 온 백성이 다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백성들이 소리만 나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나팔 소리로 크게 불러줬다면 지도자들을 부를 때는 하나의 나팔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하나의 나팔 소린지 두 개의 나팔 소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했고 백성들보다는 더 많이 나와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지도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직자들은 평신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만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응과 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중직자다. 한 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중직자다. 나는 중직자다. 중직자가 세 명밖에 없네요. 자 내리십시오. 중직자들은요. 일반 성도들보다 모이는데 더 힘을 쏟아야 돼요. 더 열심을 다해야 돼요. 똑같은 두 나팔 소리만 듣고 똑같이 모이는 시간보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교회와 공동체는 새 힘을 가지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두 개를 가지고 불 때는 온 회중이 일사불란하게 주의 성막에 모였다면 나팔 하나를 불 때는 지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한 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있는 손을 드리고 화목재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말미야마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하니라. 아멘 온 백성이 모여 희락의 날에 희락의 날은 즐거움의 날에라는 뜻이잖아요. 즐거움. 신앙은 즐거움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인사해 볼까요? 신앙은 즐거움입니다. 그래요.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은 내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이 즐겁고 인생이 즐겁고 교회 나가기가 즐겁고 말씀 듣기가 즐겁고 행복하고 웬만하면 아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즐거움. 내가 신앙 생활하는 데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나오는데 억지로 억지로 순선을 맡았으니 또 내가 직분자니 가야 된다면 신앙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 생활은 즐거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회복의 날에 그리고 너희들이 정한 절기와 초하루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파를 불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제물을 드릴 때는 짐승이 죽은 상태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은 상태의 제물이 재단에 올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죽은 제물을 태워야 되는 상태에 있는데 나파를 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부는 것일까요? 나파를 불면 죽은 소가 뻘떡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나파를 불러도 죽은 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물은 그대로 있는데 왜 나파를 불게 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시간에 초하루 시간에 자신들이 화목의 날에 즐거움의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많이 흘러서 너무 많은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는데 처음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임하고 제사를 임하다가 시간이 막 흐르는 겁니다. 시간이 막 흐르니까 그냥 순서 따라 내 몸이 움직이고 있는 무감각한 모습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러라 뿅 여러분 이제 태워서 올려드리면 되는 상태에서 나팔을 불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늘 직분자니까 늘 헌신하는 것이니까 했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이구 내가 이렇게 살면 안되겠지 내가 이대로 서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올바로 서는 시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렸던 지난 날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많은 시간 타성에 젖어있습니다. 찬송을 해도 다 아는 찬송이야. 기도를 해도 이쯤 하면 감사 내용이 나오겠다 이렇게 알만큼 설교를 듣는 사람도 웬만큼 들으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만큼쯤 되면 뭐가 생겨요? 타성에 젖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없어요. 예배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얼마나 시끄럽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을 때는 나팔 소리를 작게 불라. 그 작은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소리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 작게 부르는 것일까요? 작게 부를 때 하나님의 소리가 작아질 때 여러분 우리의 소리도 함께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작게 불라. 교회 안에는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세상에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200만이 함께 모이는 그 장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푹 불리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핸드폰 소리 울리면 안 돼요. 내 소리 나오면 안 돼요. 사탕 까먹는 소리 나오면 안 돼요. 조용. 왜?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긴장감입니다. 영적 긴장감입니다. 이 긴장감이 성도들 안에 직분자들 가운데 가득한 훈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힘입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때 조용한 소리로 불렀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와라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세상의 소리처럼 시끄럽게 찾아오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용히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타성에 젖어서 나의 죄도 생각되지 않고 또 나의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나팔을 불므로 말며마 소스러치게 놀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깜짝 놀라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불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하셔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이사하겠습니다. 조용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내 소리는 꺼야 합니다. 내 감정은 꺼야 합니다. 내 생각은 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부를 때에 깜짝 놀라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려있을 때 여러분 깜짝 놀라야 합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깜짝 놀라서 내 삶을 소스러치게 놀라는 시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용기가 생긴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 가운데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있지 못했겠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 기억하시리라는 것은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요.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모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훈련을 다 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5절. 자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아멘 아무 때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나팔 소리도 없는데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소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세상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로 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로 그들을 삼을 때 동쪽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서쪽, 북쪽 진영들이 질서정연하게 시계 방향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때 나팔 소리를 듣지 않는 자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겠죠. 동쪽이 가야 될 것인가 북쪽이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라, 가라.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라, 가라.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오십시오, 가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마지막 훈련이 이게 뭡니까? 마지막 훈련에 하나님의 특공대를 삼으려면 좀 헬콥터에서 떼어내린다든지 강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들었냐? 들었으면 가라. 이 훈련을 반복하여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나팔 소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전진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부와 권력만 파고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후진 기아가 없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자전거는 후진 기아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도 후진할 수 있는 기아가 없고 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진입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날마다 날마다 나의 신앙이 커져야 세상을 향하여 나팔 소리를 더 크게 확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의 반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면서 오고 가는 일상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부르는 자를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울레니라. 아멘! 그래서 그 나팔 소리는 아무나 부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나팔을 들게 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론의 제사장에 속해 있는 자들만 나팔을 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여들고 흩어지는 모든 과정을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사장은 자기의 이익이 아닌 누구보다 공동체의 영적 흐름과 공동체의 외부적인 움직임에 민감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회색 신앙을 좋아합니다. 회색 신앙 아시죠? 적당한 신앙 있잖아요. 양쪽 신앙. 이걸 회색 신앙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은 회색 신앙을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회색 신앙을 말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이 사탄마귀의 공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회색으로 만들어버려요. 회색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마귀의 전략인데 사탄마귀는 늘 사람들을 향해서 적당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강단 속에서도 예수 믿으면 부자된다. 예수도 믿으면 병이 치유된다. 다 회색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이 치유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니까 부대도 되고 병도 치유되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회색 신앙이에요. 수많은 강단 속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되니까 교회를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병든 게 치유되니까 예수를 믿으시오. 아니요. 그건 회색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팔수로 서 있는 목해자는 흐릿하게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된답니다. 죄가 있으면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심판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으로 건면하는 정확하고 또렷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만 나팔 소리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해자를 도와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그것은 잘못이요 말해야 회색 신앙이 아니지 괜찮아요 하면 회색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서 있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떨어진다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11조를 이야기하면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떨어진다 그래요. 회색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 명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요 목해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일을 맡았으니 내가 주인이요. 아니요. 교회는 결코 다른 사람들이 최종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목해자에게 권위를 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할지라도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면 말씀의 메시지는 또렷해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색 신앙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잠도 깨우시고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회색 신앙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요. 회색 신앙은요. 소리, 나팔 소리가 뿅 부를 때 아 저거는 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닐 거야. 빨리 가봐. 이게 회색 신앙이에요. 뿅 불면 뻘떡 일어나야지. 이게 정확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뻘떡 일어나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정확한 믿음의 신앙이오. 그 일을 위해서 전등하신 하나님께서 목해자를 세웠으니 여러분 목해자가 정확하고 또렷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아멘 받으셔야 돼요. 자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 아멘. 꼭 뒤쪽에는 잘 안 하시는 것만 한번 해볼까요? 아멘.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소스러치게 놀라는 시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없다면 이 시간은 아무런 영향력의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이 주일만 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나 흩어지면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주일날은 성도가 이렇게 넘치도록 많은데 주일이 지난 세상의 현장 가운데는 내가 성도라고 손드는 이가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흩어질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추건합니다. 네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만납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가 진짜 힘들죠. 참 힘듭니다. 꼬마들도 요즘에 아휴 저와 같이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꼬마들도 아휴 이래요. 그 뜻이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 살기 힘듭니다. 왜 힘든가? 특별히 그리스도에는 더 힘듭니다. 왜요? 세상에 나가는 즉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나팔수로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팔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하는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였을 때 영적인 뜨거운 훈련이 내 마음에 뜨거운 믿음이 속에 있어야만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나팔을 하나씩 다 부유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 나팔을 가지고 뽕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주님이 곧 심판의 날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팔을 이 땅 가운데 불러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서면 대적을 만날 것이다. 대적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지만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그냥 동네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평소에 내가 만만하게 되어있던 사람도 내가 전도하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 여러분 엄청 크게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이 나팔을 크게 불면 나팔을 크게 불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소망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구절에 말씀해 보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형통케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나팔소리 우리에게는 나팔소리가 과연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나팔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팔소리를 듣고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며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 힘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그 영적 힘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섰을 때 나도 똑같이 나팔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지옥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는 또렷한 나팔소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나는 그 나팔소리를 불고 있는가 우리가 그 나팔소리를 불면 그 견고한 열이고 송도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일상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일상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오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적과 영적 축복과 물질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득히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기도